환들아 환들 하이유 허 와 저 질문과 싫어하는거에요 그럼 놔봐 놔봐 일단 놔봐 놀아달라고 안하잖아 일단 고양이는 놀있죠 어 없어졌다 저기 있네 무서워서 숨었네 낯선 사람이었어 저번에도 봤는지 알아요 많이는 안봤지 어후 다시 올려봐 당연하지 이제 청춘인데까지 청춘인가 이제 칠칠은 얼마를 칠칠에 십사 칠칠에 칠칠에 사십구 사십구살이야 허허허헣 아빠 혼자 나이가 안돼 걔나이를 사십구야 아 곱해 똑같은걸로 똑같은걸로 못하는게 아니라 1년에 칠 1년에 칠 1년에 칠이야 아 완전 기울이 너 친구가 안 된다 안 좀 가압이 아프겠다 나도 저런 놀아 봤는데 그런건이 아니겠어 그래도 저먹이나 봤어 아 깎아 암 암 암